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요. 부가세 신고 1년에 몇 번 하시죠?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1년에 2번 상반기분 하반기분 2번 신고하시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에 1월에 하시게 됩니다. 그럼 납부는 몇 번 하실까요? 납부는 최대 4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부가세 신고기간도 아닌데 세무서에서 부가세 무슨 고지 이런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부가세 예정 고지라고 하는 건데요. 각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기 상반기, 2기 하반기를 얘기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부가세를 한 번 더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 고지라고 하는 건데요.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이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아직, 예를 들어서 2기 예정 고지라고 할게요. 예정 고지 기간, 3분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서에서 나의 매출과 매입,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직전기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반만큼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019년 1기 상반기 납부세액이 207만 5천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2기 예정 기간, 10월경에 고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때 고지 받는 금액은 207만 5천원의 50%인 103만 7천원 고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 고지되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고지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고지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예정 고지 세액 꼭 반드시 납부해야 될까요?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몇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이 고지 세액대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가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 고지 기간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원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휴업 기간 중에는 그 휴업 신고를 하고 그 예정 고지 기간에 대해서 예정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한 경우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나 사업 부진해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정 기간의 공급 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 과세 기간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럼 정말 부진하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서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과 같은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 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정 고지 세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시면 납부세액 하단에 예정 고지 세액을 따로 차감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감하는 예정 고지 세액은 꼭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납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예정 고지 세액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차감이 되고 근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별도로 그 가상금을 붙여서 납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납부기한 다음 날 바로 3% 가상금 붙게 되고요. 또 한 달에 0.75%씩 추가 가상금 있습니다. 추가 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가상금도 우리 예정 고지서 상에 안내가 돼 있는데요. 한 달이 경과하고 또 그 다음이 경과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가상금이 붙는지까지 안내가 돼 있으니깐요.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상세 부담이 가상금 부담이 꽤 있습니다.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였습니다.